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혜 전학년 입니다. 제가 지금 등산을 하다가 밥먹으려구요. 밥이 넘어 갈랄가 모르겠습니다. 너무 덥어가지고. 김밥하고 밥을 좀 비벼 가지고 나왔거든요. 물김치 좀 넣고 이랬는데 hum, 뭐. 김밥. 밥 먹으면 뭐, 그게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맛있다. 나두자키는 맛있는데, 네모 떠봐가지고 안 넘어갈래. 무증무증 아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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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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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렇죠? 네, 그렇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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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 분들은 지금, 이거는 남았는데, 또 돌아다니다가, 또 돌아다니다가, 또 돌아다니다가, 또 돌아다니다가, 또 돌아다니다가, 자, 제가 먼저 만나요, 우선생님!